안녕하세요 쉐어 안 사요 죄송합니다 너 여기 여자들만 사는 거 몰랐어? 뭐야 언니 진짜 안 샀네 내일까지 나가줘 방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걔들 왜 안 썼냐? 집엔 차이 안 돼 그래도 남자는 좀... 우리 아무도 벌레 못 잡잖아 저희가 그쪽 뭘 믿고 같이 살아요 지환이 착해 네 나가주세요 저요? 갑자기 일하면 어떡해 진짜 저 딴짓 안 하고 잠만 잘게요 제발요